다음날 은혜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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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음날 다음날 오지 다음날 너무 맛있어 조심히 돌아 조심해 조심해 아누나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우리 꼼꼼히, 잘 먹겠습니다 우리 꼼꼼히 그건만에 먹는다라고 하면 뭐 먹을래? 너무 맛있어 아,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다 막걸일도 가지고 와서 뭔가 맛있어 맛있겠다. 형아들도 다 오라고 그래. 이제 밥 먹을 거라고. 아 천천히 조심. 천천히 뛰지 마. 식당에 뛰지 마. 밥 먹고 가서 또 놀아. 지켜줘. 아빠 물 줘. 물 줘. 내 물 줘. 내 물 줘. 마니 줘. 맛있다. 빼야! 맛있다 아미도 맛있어? 많이 먹어 마지막은 볶음 밥 가자 이제 다 먹고 가자 나 먹고 가자 남은가 응 다 먹고 가자 다 먹고 잘 먹고 또 같이 먹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